토끼다, 토끼! 토끼! 토끼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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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눌러봐요, 여기. 여기 눌러봐요. 여기 눌러봐요. 토끼 귀엽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토끼가 아니라는 거. 고비라는 거. 좋아요? 근데 얘 왜 이렇게 예쁘냐? 엄마 닮았나? 뭐가? 5월 엄마 닮았네. 귀여워. 예쁘다. 미용실 갔다 왔어요? 앞머리가 왜 이렇게 예뻐요? 춥게 친해지기 힘들죠. 야, 나훈이 초콜릿 먹냐? 안 먹지? 너무 좋아하지. 아, 그래? 초콜릿 좋은 거 있어. 네가 얘기하는 순간 거기 쳐다보잖아, 지금. 없어, 없어. 아, 야. 이거 좋은 거 같더라고, 초콜릿. 받았는데 좀 고급져 보이는데? 야, 너 오늘, 너 오늘 개 탄 거 같아. 짠! 짠! 삼촌이 한 3개 먹었어요. 이게 단 게 아닌 거 같더라고, 이거. 딱 보니까. 초콜릿인가 봐. 짠! 좋은 거 같아. 얘들이 초콜릿 좋아하지. 초콜릿인가 봐. 네가 먹으려고 그래. 아니, 이거 다 큰 거 같아. 뭐 들었네. 이거 다 좋은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아, 왜 쟤, 네가 아빠 다니는 줄 모르는 걸 줘. 야, 이왕이면 새 거를 줘. 난 버리지대가 그래. 다 크야, 다. 단, 새 거를. 아빠! 많이 하다가 없어졌어. 많이 하다가 없어졌어. 많이 하다가 없어졌어. 어디가 없어졌어, 영어? 눈이 없어요, 영어? 삼촌도 눈이 없는데. 내 눈은 네가 먹었어. 라온이가 먹었구나? 그런데 얘는 누구를 닮았지? 나는 사실 그런데 라온이가 그때 방송에 나왔을 때 보니까. 나는 누구를 안 나는데. 정윤 씨를 많이 닮았더라고. 어, 맞아. 그런데 네 얼굴이 좀 오는 거 같은데? 나랑. 이 때 사진이랑 똑같을 때도 있고. 나빠랑 닮았어. 26살 차, 28살.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입에 들어갔구만. 고기 삼촌 한 번 안아줘. 고기 삼촌 한 번 안아줘. 아니, 너무 빨라. 지금 너무 일러. 태현이 삼촌 안아줘. 아니, 너무 일러. 태현이 지금 몇 번 봤잖아. 기억받나? 아니, 그래. 이거 오래된다. 없었다. 없었다. 싫어? 아이고, 뭐 먹는 거야? 뭐 먹었어? 아이고, 뭐 먹는 거야? 뭐 먹었어? 뭐 먹었는데 방금? 아, 그거 뭐야? 뭐예요? 고기 삼촌 건데 그냥 막 먹었잖아. 고기 삼촌 거잖아. 물어보았어야 하나? 땅콩이에요? 라온이는 다 줄 수 있어요. 라온이는 다 줄 수 있어요. 어? 라온하고 이 집 좀 달라고 그러지? 삼촌이 다 주면 돼. 이 집 마음에 들어? 이거 라온이 줄까? 별장으로 쓸러? 이게 왜냐면 애들 눈에도 집이 별로야. 이 정도면. 애눈에도 별로야, 이 집이야. 왜냐면 이게 애들 눈에는 별로 좋은 집이 아니지. 놀 게 별로 없잖아. 야, 라온이 밥 먹었니? 아빠랑 꾸기 삼촌이랑 새삼촌이랑 뭐 먹을까? 라온이 뭐 좋아해요? 라온이 회 먹을까? 회를. 그러니까 회를. 라온이 뭐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먹는 거? 먹는 거? 뭐 좋아해요? 다 삼촌은 닭가슴살을 좋아해. 라온이는 닭감살 먹을래요? 닭가슴살 주스 만들어 줄까요? 아, 야. 어, 야. 그게 처음으로 공부하는 게 생겼어. 좋아해. 그게 흔들었어.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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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지지예요. 아유, 이제 표정이 확 풀렸네. 아유, 옷에 닦는 거 같은데. 역시. 침은 옷에 닦는 거지. 그럼, 잘했어. 삼촌도 가끔 옷에 닦아. 뭐예요, 이게? 둘이 닦아. 둘이 닦아. 둘이 닦아. 둘이 닦아. 셋, 하나 둘. 귀여워. 아, 네가 손빨아도 드럽다는 거지, 지금. 아이고. 아이, 빨리 애가 있었어야 되는데.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죠. 네. 에이, 누가 쓰지 손가락 빨았어. 삼촌 놀이기구 한번 타보겠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저 놀이는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줄 수 있는 삼촌이에요. 그렇지. 오고 있거든? 우우. 저것은 육아인가 운동.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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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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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 고수 rất k special. 갖다 높ульт symbolism micro falando 놀아. 이거 해달라고 그러는 데어. 우우우, 여기서 해달라고 하면 안 돼. 태인아 공룡 죽은 거야? 태인아 공룡 죽었어? 어? 태인아 공룡 죽었어? 어, 공룡 죽었어? 공룡 죽었어, 공룡 죽었어? 어? 희철이 할아버지 죽었어. 어? 구급대원 갖고 올게요. 구급대원을 데리고 온다고? 네. 어디서? 여기. 저기 있어요. 잠깐만 이게 맞는 거야. 큰일 났다. 구급대원. 구급대원이야 얘가? 빨리 구해줘. 빨리. 어때? 어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어? 움직일 수 있는데요? 어? 어? 살아났다. 우와.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의미 있는 날이니까 초 하나만 꽂고. 이거 이거 한 거 하고. 어떻게 해? 어떡해. 어떡해. 내 장난감이야 그건. 아, 윤아 그 장난감. 큰일 났네. 저거 줘? 윤아야? 네. 아, 조개있다. 기복아. 아, 인형. 무겁네. 갖고 도망갔어. 기복아. 내 장난감. 대박이가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니까. 어떡해. 아, 조개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지? 유나 그거. 토끼. 어머, 토끼 귀가. 어머, 토끼야 미안해. 귀가 하나 없어졌네? 괜찮아, 유나. 귀가. 아, 어떡하지? 토끼 코가. 보고아, 토끼 코가 없어졌어. 어? 없어졌어. 토끼 코가 없어졌네? 아, 이거 문다. 어떻게 해. 아니야, 유나 아니야. 토끼 코 있네. 토끼 코 있다. 아이고. 아이고. 저거 저거. 유나 할아버지가. 기복아, 토끼. 토끼 귀를. 고칠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장난감 뭐 없나? 이게 뭐야? 빨리 다른 거로 뭔가 관심을 돌려야 되는데. 토끼. 에이. 큰일 났네, 토끼 때문에. 할아버지들이 찔찔 배내기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와, 유나 이거 할 줄 알아? 태인이 해줄래? 유나 핑크색 하고 싶어. 금방도 저기. 그렇지. 태인이랑 해가지고 이거 같이 놀면 돼. 이거 해줄게 할아버지가. 금방 가요. 이렇게 눌러야지. 그렇지? 초록색, 초록색. 어, 저거 길방.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집에서 비누방울 놀이를 하네. 잘할게요. 저 쏟아줬어. 조금 이따 치우면 돼. 저 쏟아줬어. 조금 이따 치우면 돼. 저 쏟아줬어. 저 이제 쏟아줬어.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할아버지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봐. 비누방울이 너무 커서. 해봐, 불어봐. 물이 다. 불어봐, 불어봐. 괜찮아, 애기들은. 저기 올라가서 해봐. 저기 올라가서. 저기 올라가서. 저기 올라가서. 저기 올라가서. 오, 잘한다. 우와. 우와. 태인아, 해봐. 괜찮아, 괜찮아. 할아버지. 잠깐만요. 할아버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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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아버지 봐봐. 할아버지 완전 잡을래? 응. 봤지? 완전 신기하지? 안 떨어지게. 야, 지금 못 떨어지게겠어. 야, 완전 신기하지, 애다. 워호. 워호, 워호, 워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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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와. 야, 장화장 나라. 설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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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와. 야, 장화장 나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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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렇게 해. 이야. 우와, 태인이 잘한다. 우와. 태인아, 샤워할게. 우와. 태인아, 샤워할게. 삼촌 샤워하는 게 낫겠다. 비누가 많아서. 우와. 씻자, 머리 감자. 우와. 우와. 오. 태인아, 재밌어? 야, 희철이가 좋아하긴 좋아하나 보다. 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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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